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2. NATO 깜짝 성명 3. 한국만 두렵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한국에서 기인한 현대 전투기로 항공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발전과 우수한 기능으로 KF-21은 한국이 국방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 중 하나임을 확증했습니다. KF-21은 뛰어난 기동성, 현대성과 유연한 디자인으로 뿐만 아니라 최첨단 전자 시스템과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비행 능력, 다양한 공격 기능 및 복잡한 상황에서의 높은 성능으로 인해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KF-21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말 뛰어난 비전을 보여주며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리더들의 혁신과 인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한국은 국방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대한 결심과 비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4에 등극했습니다. 외신이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10분 안에 KF-21 보라매가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각에서 KF-21에 대해 항공우주기술 수준을 무시한 무리한 개발 일정이라고 외구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KF-21은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로타임과 선정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전투기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며 이런 우려들을 물식시켰습니다. 에로타임은 KF-21은 스텔스 기능 AESA 레이더 시스템과 더물어 F-35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합했다며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고평가했습니다. 실제로도 KF-21은 정교한 레이더, 복잡한 무기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면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로타임 0리터 선정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 10분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J-20이 KF-21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J-20은 F-22 수 57과 경쟁하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능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번 결과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이 자랑한 스펙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던 J-20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에 KF-21에 안 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을 만든 한국 방산 기술력이 넘사벽일 수밖에 없는 즉 중국 전투기보다 나은 이유들은 나열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령 KF-21을 만든 KEI가 보라매를 설명할 때 4.5세대 전투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5세대에 더 가까운 전투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KF-21의 경우 레이더 반사면적을 억제시킨 설계와 F-35에 사용된 일부 기술들이 적용되는 등 실제로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F-35 이외에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공기가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KF-21이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최신식 성능을 탑재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KAI에 따르면 KF-21은 4세대 항공기보다 뛰어난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레이더 저피탐으로 향상된 생존성을 가졌습니다. KF-21은 애초에 설계됐을 때 F-22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전형적인 스텔스 항공기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KF-21 역시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체로 지금도 뛰어난 저피탐성을 자랑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의 KF-21에 대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무장을 닫도록 돼 있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와 같이 무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KF-21 내부에 공간이 비워진 상태로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렇듯 내부 무장창과보다 개선된 성능의 센서를 탑재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생할 KF-21의 파생형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항공기의 생명은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우 러시아 엔진을 벗겨 이를 중국산 전투기에 장착했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는지 중국도 엔진과 관련해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량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F-35 데이터를 해킹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스텔스기 J-20 또한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을 유하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한국은 차근차근 진행하며 중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현재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서 엔진 국산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30%대 가량 국산 부품을 넣어 엔진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KF-21을 생산하게 될 즈음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서 KF-21에 탑재될 엔진을 생산하는 등 국산화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라매의 심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조차 KF-21을 보고 이건 기적과 같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서 F-35를 구매하면서 KEI에 파견된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KF-21시제기 1호기의 최초 비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개발할지 몰랐다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물과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럴 듯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은 건 물론 벌써부터 KF-21에 대해 엄청난 너브콜이 쏟아지는 등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KF-21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인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신 전투기인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로 KF-21은 미국산 전투기처럼 100%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 못하지만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등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 사례를 볼 때 K2, K9, FA-50 등 다른 무기체계들과 함께 상대국의 패키지 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산 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F-21의 수출이 더욱더 잘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KF-21의 비행 성공으로 간접적으로 FA-50의 기술력도 검증받은 셈이라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뤄자 중국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과 중국산 전투기 J-20의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몰리며 한국이 전투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 KF-21 시제기 1에서 6호기의 첫 비행이 무려 1년도 안 걸렸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방산 기술력으로 모두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배아팠던 중국은 KF-21 시제기 1에서 6호기의 성공적인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일본 군보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많은 걸 감추고 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KF-21의 개발 속도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J-20 시제기 첫 비행을 마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정작 구체적인 성능과 스펙에 대해 항구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겨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개발한 탓에 J-20의 약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 도입한 러시아 수호의 27 전투기에 AL-31F 엔진을 베껴 WS-10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는데 덩치가 크고 무거운 J-20을 개발하면서 최근 WS-15라는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터빈 과열,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WS-15 엔진을 탑재한 J-20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J-20의 자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시켰지만 대공표적의 레이더 대역폭이 아닌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는 스텔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놀라운 전투기 개발 속도를 인정할 수 없기에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갖고 있지만 요격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미국에서 여러가지 성능 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중국 도발 시 우리는 KF-21로 중국 전투기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KF-21이 F-35보다 기동력과 가속력이 좋은 데다 25W급 질화 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등 J-20보다 탐지 범위가 2.5배나 더 높습니다. 실제로 J-20은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면서 탐지 범위가 10W가 한계라 KF-21은 J-20보다 먼저 저 멀리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KF-21 미사일 한방이면 J-20 전투기 요격은 쉬운 일인데 중국의 비아냥과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한국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대 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7개국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솔린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신중한 입장인 반면 동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정식 가입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버릴 것으로 예상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티르키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르키에는 38년간 반정부 조직으로 활동해온 쿠르드 노동자당 pkk과 주동자들에 대해서 스웨덴의 조치가 너무 관대하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안보 협력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서 나토와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교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감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소식을 전한 뒤 중국을 봉쇄하려는 발언만 보자면 거의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맡겠다는 미앙스입니다. 야온잉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리차온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전차에 답승하는 것은 근시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열받아 하는데도 나토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협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군비 증강 문제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유출돼 그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알폰스마이스 독일 육군참모총장이 한 독일군 감찰관에게 보낸 1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 중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기계와 사단이 2025년까지 퍼려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기계와 사단에 이어 2027년부터는 제2사단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독일군의 마이스 참모총장은 이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면서 해당 사단은 그때까지 대규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나토와 독일 그리고 미국은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독일이 이런 지경인데다가 더구나 나토는 모자라는 포탄 수량 생산에 무려 6에서 10년 걸려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빠른 시일 내 부족한 포탄을 보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서방이 그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디서 어떻게 포탄 생산을 증대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생산 능력보다 빠른 속도로 포탄이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과 나토가 필요로 하는 포탄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6년 10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급해진 나토 국가들이 한국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나토가 무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도 나토 무기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나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성욱 참사관은 최근 발간된 격동하는 세계, 진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조달청은 부족한 탄환 등을 공동조달로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와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공동구매를 더 촉진할 계획이다. 이것은 한국 방산 수출의 다변화와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의 실익과 법제도적인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나토 조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가능한 만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선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BBC는 이미 한국을 향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 작전을 벌이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어 한국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이다. 한국은 표면상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들어 지원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내면으로는 연간 교역량이 약 35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의 부의장은 지난 4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제 역할을 못하자 나토는 독일의 대안으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나토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결단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편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쫄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오는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과 때를 맞춰 쫄란드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에는 하나를 포함해 KAI, 현대로템, 풍산 등 방산 기업들이 대거 합류해서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2차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에스토니아와 로마니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482억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계약했으며 로마니아는 K9 자주포 90문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로마니아는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200억 원 규모에 계약을 추진하는 데 1단계로 54문을 구매했습니다. 1단계 계약 규모만 1조 5,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니아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는 폴란드 영향이 컸습니다. 로마니아 역시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로서 졸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의 성능을 확인한 뒤 지체 역시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로마니아는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IFV는 물론 탄약 생산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인터뷰 기사에서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신속한 무기 인도는 한국이 가진 강점 중 하나다. 폴란드에 보내기로 한 무기들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전달됐고 이루 탱크 최소 5대와 곡사포 12대가 추가로 전해졌다. 반면 헝가리는 2018년 독일의 네오파르트 탱크 44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석에 앉아서 미국 국무장관을 마치 직원처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로는 이 사진을 실으며 미국이 중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지도한 것 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설미디어는 더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이후 중국 SNS에는 마침 6월 19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해석해 사진 한 장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주한 두 개의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블링컨 장관과 그 일행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의원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가운데 앉아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관례상 양측이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시 주석이 상석에서 하급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좌석 배치는 상대국 외교수장 등 특사를 정상급 인사로 예호해 마저 앉거나 나란히 앉는 의전 원칙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때와 전혀 다른 자리 배치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회동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마치 상급자인 양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면임에 성공한 자선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은 시 주석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미 국무장관을 맞을지 대내외에 비춰질 모습을 상당히 고려하고 계산해서 좌석 배치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테이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친인 푸틴입니다. 1m 대 5m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테이블 길이로 표현해 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작은 사각 테이블을 옆에 두고 서로의 영도력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 길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구체여스 유엔 사무총장 등 다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크렌민궁을 방문했을 때 5m나 되는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눠 마주 앉은 VIP마다 굴욕을 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5m 테이블을 두고 SNS에는 패러디가 본무를 잃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슈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모두 약 5m 길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진행되자 SNS에는 긴 테이블에서 푸틴과 각국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을 풍자한 다양한 민미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쏟아졌습니다. 푸틴과 마크롱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최후의 만찬 속 예수와 열두 제자를 합성하거나 배드민턴 코트컬링 경기장 등으로 희화한 사진이 많았는데요. 푸틴과 마크롱이 시소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한 콘텐츠도 게시됐고 서로 멀리 앉아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차간에 마크롱 대통령이 확성기를 든 채 말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푸틴과 시진핑 등 권력자들은 이런 긴 테이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의 테이블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을 제 앞에 우위에 서려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싱크탱크의 올가 흐보스투노바 러시아 연구소장 역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긴 테이블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푸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노린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우위를 포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닥친 실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의 우위를 점했다면 굳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당당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려고 했지만 블링컨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에서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로 만난 데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배석했던 주중 미국 대사는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해 아주 공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동 내내 아주 공손했고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직접 만나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상석에서 호령하기는커녕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국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길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 등등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온건하게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경제, 군사 분야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 중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화해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성장이 끝났으며 비값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밖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으로는 딜에버리징, 딜러베리징 즉 부채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리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대출액은 49조 9천억 달러로 2021년 말에 비해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가계, 기업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것이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는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국제결제온행 BIS 기준 중국의 정부, 민간 부문 부채는 GDP의 296%에 달해 유로존 259%, 미국 257%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빅테크, 교육 분야 기업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정치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한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평풍이라는 필명을 쓰는 중국 상하이 정치학자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 특별기고문을 동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무원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완전한 대척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급격히 냉각된 경제, 미국의 견제로 인한 고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사드보복 조치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만 악화일로의 길로 걷게 만든 결정적 시작점이 바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조치였습니다. 고속 경제 성장이 끝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한복 조치합니다. Benny거